뭐 하시는 거죠? 이름이 뭐라고요? 이름이 뭐라고요? 왕구슬, 왕구슬이에요? 왕구슬 씌세요? 일단 본인 목에다가 사과하세요. 지금 숨 못 쉬고 계시죠? 잠깐만요. 이거 뭡니까? 이거는 목걸이를 한 거예요, 끼운 거예요. 아니, 목걸이 작은 사이즈에 샀는데 살이 찐 거예요.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, 환불했는 거 안 하셨어요? 그리고 본인 아이라이너를 사과하세요. 아이라이너 어떻게 관자놀이까지 그렇죠? 사과하세요, 사과하세요, 다 사과하세요. 홈피 사과, 불족발 사과하세요. 불족발 사과하세요. 불족발 사과하세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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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언니 왔어. 왜 그래? 어머, 어머, 어머. 사과하세요! 사과하세요. 왜 저래? 사과하세요? 오빠, 눈깔 좀 봐. 너무 재수 없어, 오빠. 야, 너 눈깔을 왜 그렇게 떠? 에? 눈깔을 왜 그렇게 떠? 뭐야? 너 눈깔을 이따위로 떠. 너 가만히 안 돼, 가만히 안 돼. 눈깔을 이따위로 떠. 언니, 야 눈깔 좀 봐요. 내 눈깔이 없다는 거니까? 내 눈이 없다는 거니까? 내 눈이 없다는 거니까? 내 눈이 없다는 거니까? 제가 이거 안 도와줘. 언니, 언니, 쟤 좀 봐요. 제가 눈깔을 나한테 이렇게 마찬 말이야. 제가 눈깔을 나한테 이렇게 뜨는 거 있죠? 언니, 제가? 어머, 왜 저래 진짜 그렇죠, 언니? 야 너는 눈깔이 왜그러냐? 어머 어머 이은희 땀살이야 땀살이야! 왜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? 아니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내 구역이잖아 잘하자 여기 내 구역이잖아 어 언니 잘하자 잘하자 응 대답해야지 잘하자 잘하자 그 소리도 잘하고 잘하자 잘하면 돼 뭘 꼴아봐